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천우신조 시즌1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1 개강을 알림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1 9평 데뷔 9평 전 만들어진 모의고사는 2회분으로 제작이 되었고 이렇게 2회분에 우리 천우신조는 필적 확인만이 좀 재밌는데 필적 확인란은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유경조교 담당이고 이번에도 유경조교가 필적 확인란에 무엇을 적어놨는지 한번 웃으면서 기분 좋게 모의고사를 시작하라는 뜻으로 그냥 확인해 보세요.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손글씨 해설 들어가 있고요. 천우신조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는 전문항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모든 문항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당했지만 배워야 된다. 결국 이 실전 모의를 이용해서 실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배우자. 끝까지 배워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배울 것이 많은 모의고사일 겁니다. 추천하는 회차, 먼저 봤으면 좋겠는 회차는 2회예요. 1회와 2회가 색깔이 좀 다른데 스포를 하기가 조금 어려웠지만 2회가 클래식함 플러스 트렌디함이 있는 요즘스러운 요즘 것들이네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문항들일 거고 그리고 1회는 평가원의 정곡을 찌르는 여기까지 후벼파 이런 느낌이 나는 모의고사가 될 겁니다. 2회 모두 다른 색깔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고 좋은 경험이 될 것이며 이 모의고사 2회만으로도 성적을 한 끗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꼭 선생님의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통할 거라 그리고 이 모의고사의 진실이 여러분들에게 통할 거라 생각합니다. 업로드 일정은 8월 9일 교재 입고 개강이 이루어지고요. 시즌 1이고 8월 14일 수요일에 선택 과목이 업로드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유경조 교님이 파일을 전달하고 또 편집되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시간 최종 완강일이 아마 8월 14일 수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강까지 될 예정이니 교재 입고 금요일에서 약 5일 정도 시간 안에 완강까지 빠르게 이루어질 천우신조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에 맞게끔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좌의 목표는 역시 타협 없이 매년 결과로 검증된 적중력 한번 맞춰보겠다. 모든 것들을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번은 경험하게 한다. 그 안에 수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적중력을 목표로 만들었고 진짜 수능에서 100점 1등급이 쏟아지는 이유가 되는 모의고사 왜 많은 최상위 극상위 친구들이 또는 정말 선생님 반도 못 맞췄어요 하는 우리 친구들이 결국 수능장에서 웃으며 나올 수 있게 해줬는지의 이유가 되는 모의고사 올해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도전해 보시고 1회 2회 중에 1회는 좀 어렵고 쉽지 않을 거예요. 2회도 아주 쉬운 모의고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도전을 해 보시고 많은 것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문항을 통해 전과목 전범위 약점을 보완하고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역시 모든 문항에 레퍼런스를 붙여 놓을 거고 이 문제를 틀린 이유, 이 문제 아니었으면 너는 그 개념에 구멍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라는 약점을 발견하게 하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틀린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레퍼런스에 이 문제를 틀린 이유에 해당하는 개념을 채우고 싶으면 좌표를 찍어놓은 곳으로 가서 약 몇 분간의 강의를 들으면 돼 또는 몇십 분 정도 되는 강의로 완전히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개념에 대한 좌표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출을 이용해서 실력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란다면 기출 100선, 50선의 어떤 문제를 풀면 돼 그리고 어떤 강의를 들으면 돼 까지 모든 문항에 대한 레퍼런스가 붙어 있을 테니 잘 활용해서 두루뭉술한 문제 없어요. 대략 이 정도만 알아도 풀리겠지 하는 문제 없어요. 천우신조에는. 분명히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이 문제 아니었으면 내가 끝까지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마저 모를 뻔했다 하는 느낌의 문제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마음에 가고 단단히 하시고 성장할 마음에 준비하시고 인생 바뀔 준비하시고 천우신조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하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캐스트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아! 마지막 페이지에 실전 커리큘럼 수강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새 소식 보시면 올라가 있을 거고 선생님이 이전 수강평 이벤트를 유평 대비 유평 응원 이벤트라고 해서 맛있는 거 쏜다라고 했었는데 캐스트에서 이야기를 안 했더니 선생님이 수강평 이벤트를 하는지도 몰랐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 이걸 말씀을 안 해주셨냐 해서 오 이번에는 꼭 얘기하자 했는데 여기부터 있네요. 네 수강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선생님 문제 잘 푸시고 수강평 올려주시면 맛있는 걸 쏘고 그렇게 소통함으로써 또 우리 서로 힘을 얻고 구평을 잘 준비하고 수능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고 웃으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정말 많이 준비한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1 개강 알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